부득을 하네 아이씨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강화할게요 제발 진짜 너무 가고싶어 아니 이거 17성 다 보내고 기분좋게 갑시다 수로하러 아휴 저 진짜 돈이 없어요 17성 한 번에 찌마아이 와 C발 17성 너무 쉽게 끝냈어 하나 너무 달콤해 아 10년아 바로 3번컷 아 달아 자 이제 또 17,15성 이것도 17성 달아야되요 제 하이네스 없으신 분이 15성이죠 자 갑니다 뭔 노잼이야 꿀잼이구만 음 자 한 번에 무채리 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 아니 솔직히 나 여태까지 나 솔직히 피스 피스 40번 했는데 나 한개도 못갔어 그 피스 40번 했는데 헤어 한 번도 안 떴는데 아니 여기서 대박이 나네 오마이갓 바로 요거 강화 갑니다 이거 17성 띄울게요 아니 근데 이거 스타캐치 해제가 맞네 뭔 심노잼이에요 꿀잼이구만 배꼽 빠지는구만 아니 근데 10성에서 17성 띄우는게 제일 지루한거 같아 요게 존나 안가 이게 확률이 맞나 아니 그냥 차라리 이거 확률을 무슨 돈 올려주고 막 돈같은거를 한 10배로 올리던가 그게 더 재밌겠다 이게 10성에서 17성이래 존노잼이야 뭔 여기서 꿀잼이야 존나 안 붙네 가보자 아니 근데 17성 뜬거 보자마자 다 쳐나가네 배가 아파서 그런가 어 아니 내가 여태까지 스타포스에서 잘 된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 스타캐치 해제 스타캐치 스타캐치 해제 스타캐치 이거 매우 빠르기가 누가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와 진짜 존나 안 붙는다 아니 아니 이거 확률이 50퍼가 맞아? 내 생각에 이거 50퍼가 아닌거 같아 이게 맨날 아니 50퍼가 이 확률이 진짜 50퍼인게 말이 안돼 응? 뭔 금간다에요 파괴 확률도 없구만 파괴 확률이 너무 없어 지금 그 12성도 안돼가지고 와 제발 가줘 오로라 윤소연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스타캐치 막 22성 스트레이트로 막 가는거 보고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긴 해 나는 스타포스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내 스타포스 기억은 터진 기억 밖에 없어 이게 확률이 0.5퍼인데도 아니 와 진짜 이 신발 앱솔레스 신발 부모가 없나? 아니 무슨 아직도 10성이야 존나 안붙네 진짜 옆캠이라니요 좀 붙어 이 씨발냐너 무슨 아니 스타캐치 아니 파괴 방지 파괴하는 데까지만이라도 가고싶다고 12성까지만 야 이거 흐름탔다 흐름탔다 아아 왜이러세요 저한테 뭔 빔핑 엄마마냥 터져요 그분 이미 터졌어요 무슨 그 죽은자의 소생 그런거 쓰시네 아니 야 11성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찬스 타임밖에 없냐 ㅈ같네 진짜 왜 채팅이 안보이냐 아 아 아 좀 아니 이거 약간 황렬 올리지 않았어? 나 지금 얼마 썼냐 매수 지금 5억 썼나? 아니 지금 얼마 썼지? 저 매수 얼마 썼어요? 아까 28억 있지 않았나 3억 썼나? 와 씨발 BGE 3억 쓴이야 아니 좀 붙으라고 아니 이거 50화 아니지 아니 내가 그 넥슨 그 본사 가본적 있거든요 그 공연할때 예전에 근데 내가 거기서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 넥슨 분들한테 제가 어디가서 얘기 안할테니까 저만 알려달라고 이거 확률 주작이죠 22성 2개 20억 컷했는데 한 할인 아닌 날 아니 그거 운이 개좋은거구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이상하게 할인 날만 되면은 스타포스가 존나 안박히는거 같아 와 와 와 이거 진짜 신발 저주받았다 이거 그래도 10억 안에는 가겠죠 그래도 아무리 운이 없어도 10억 아니면 말도 안돼 아니 나 11송을 아까부터 뭐로 가는지 알아? 11송을 그 그 찬스 타임 있잖아 그 찬스 타임으로 밖에 못 가고 있어 오케이 삘 탔다 아아 아까부터 12송 위로 올라가질 않네 아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이걸 제물로 바치게요 제발 제발 저거 와 다시 10성 됐어 아니 아니 17성 17성 한게 사실이 이게 이 운을 다 빨아먹었나 이게 이 두개가 오 이거 흐름이야 흐름이야 스타포스는 흐름이에요 제발 제발 나이 씨 씨발 연어 어우 존나 안 붙네 진짜 이게 스타포스는 무조건 타이밍이라니까 이거 무조건 가지 빡 빡 빡 빡 벤 ovich 님 흐름 어때 tweeted 유발 Shapiro 빵 이렇게 영상에 이 시발 연어 연어 광고 통 sam 이 씨발 년이 돈을 다 쳐먹고 터지네 미친년인가 진짜 이 새끼 진짜 악마 같은데 야 진짜 돈을 다 빨아먹고 터졌어 완벽하게 딱 진짜 돈이랑 돈을 이제 빨아먹을대로 빨다가 마지막에 그 희망을 주다가 터뜨려 버리네 진짜 악마다 제발 이거 오늘 생각한 건 다섯 부위 17성 이거든요 아 근데 저 신발 딱 흐르면 좋았는데 어 이것도 좋은데 그래? 아 이 12성 13성이 나한테는 진짜 레알 마의 구간이야 여기서 제일 안돼 14성 찍으면 거의 대부분 되는데 어 제발 와 야 근데 35% 너무 낮은 확률 아니냐 아 근데 매수가 뭐 줄어들었긴 해 어 님들아 어제 담원 그거 봤어요? 담원대 그거? 저 친구들이랑 레알 소리지르면서 봤어요 그 1일차 때 아니 1세트 때 진짜 존나 재밌더라고 그냥 짱 깨대요 상하이 도서관 만들어버렸잖아 아 근데 아 제발 나 수로 해야 된다고 아 저 신발 살리는 것도 짜증나네 아 별풍도 내게 감사합니다 형님 짠 짠 짠 짠 딱 이거야 흐름이야 흐름이야 이게 흐름이다 빡 아 진짜 만약에 여기 더 20성 다 20억 다 쓰고 아무것도 못 올리면 어떡하지 아 근데 내가 봤는데 이게 그 그 약간 스타포스 이게 좀 지루해 22성 아니면 그 그 신의 조더 무슨 그 메이플 그 스타포스 하면 별 그 감흥이 없잖아 22성 이런 거 아니면 풍성 마냥 터지라고 했다구요? 진짜 악마다 진짜 와 씨발연 0.6% 확률이 이게 터지네 우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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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성 모델게임이지 아니 이게 이게 터지네 오야 요거는 왜 첫번부터 좋다 아 시발연 아니 이 세상에 0.6% 있잖아 이게 어떤 확률이 말이 안되는게 0.6%인데 너무 많이 터져 0.6%가 0.6%가 아니라니까 무슨 약간 그런거였잖아 수술에 실패하실 확률은 0.6%입니다 했는데 한 수천명이 죽어나가는거랑 똑같다니까 어? 뭐 K 백신이야? 무슨 죽을 확률은 0.6%인데 다 죽어나가 씨발 아 지금 8억 썼는데 아무것도 15성 못보냈어 순정아 이번 마라벨 세트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 마라벨 세트 존나 못생겼어요 아 시발연 금치거 사용시 폭포수 떨어진다구요 제발 한번만 아니 이런 중소기 어 이거야 이거야 중소기 길만 대 수로 한번만 점수좀 좋게 내보려고 돈좀 쓰는데 와인 마실 돈 아껴가면서 제발 신이 있다면은 진짜 가자 가자 뭐 루니오 루니오 유튜브처럼 터져요 나도 여캠 방송해볼까 목소리 약간 오토툰 넣고 아 근데 12성이 진짜 안된다 12성이 진짜 지옥인거 같아 아 씬은 없었다고요 아 이거 보리차입니다 네 이거 화이트 와인 아니라 보리차예요 오줌 아닙니다 가자 가자 루니오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이게 그나마 확률 좀 늘어난 거 아니었나 옛날에 어케 아니야 이거 옛날에 이거 스타포시 어케 했냐 진짜 어 진짜 옛날에 올 30포였다구요 와 씨발 진짜 왜이래 나한테 아니 17송은 싸게싸게 갔는데 진짜 안가네 아 아 아 아 아 다 실패야 다 실패 그래도 아직 20억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인디언식 기우제지 될 때까지 강화하는 게 바로 인디언식 기우제 어 이 17송 뜰 때까지 계속 강화한다 어차피 시간은 많고 대수도 많아 딱 이거 17송 다 보내고 수로 딱 하면 이제 길드원들이 내 데미지를 보고 길드 마스터님 너무 멋있어요 어 수로랑 플래그 열심히 할게요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 제발 제발 핑크빈 인형 빼앗고 하자구요 제 핑크빈 인형 여기 제 핑크빈 신이 있거든요 이거 잘 보이나 여기 무슨 띵탈 같은 게 붙어있냐 더러워 뭐야 이 털은 내 수염인가 아우 더러워 요즘 저거를 어디 구석에 쳐박아두고 있었는데 무지 더러워졌네 제 핑크빈 제 핑크빈이랑 같이 강화하겠습니다 빰 아니 어차피 찬스 타임이었구나 시발 저것도 실패하면은 그냥 가서 따져야지 100% 확률인데 이제 바로 떡락한다고 이게 국룰이야 14성 찍으면 떡락하는 거 국룰이라고 이거지 십실성 드가자 드가자 나 왜 계속 계속 금가는 거 같지 오케이 바로 바로 이거지 아 아니 근데 핑크빈의 이 핑크빈 신의 가오를 받으니까 무지 잘 되는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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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가 있나 전승은 어떻게 아냐 이거 전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승하는 거 맞지 어 근데 왜 17성 써요 18성 쓰지 아니 이게 그 뭐야 어디갔어 18성 저 돈은 없어요 저 가난해요 저 와인 먹는데 다 써버렸어요 돈이 뭔 핑크빈 오나올이에요 저런 천박한 아니 근데 최악맨 저분 그 여친이 그리는 그 핑크빈 그 그림 너무 귀여워 막 물고 빨고 그런 거 너무 귀여워 아 18년 가보자 가보자 오야야 이거 좋은데 와아 야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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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줄다리기 하네 14성, 15성에서 줄다리기 존나하네 진짜 이게 그... 뭐냐... 찬스 타임이 몇 번당 하나냐? 이게 두 번 실패하면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 그러면 최악맨... 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뭐...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 빡! 씩 년아! 와... 이거 좋다 하... 이게 야스지... 어? 야스 왜 함? 인싸 대 이태원 왜 감? 어? 할로윈... 할로윈 왜 해? 이게 야스고 이게 할로윈이지 아... 딱 좋아요 야 이 정도면은... 롤롤한데? 10억 남기고 다 강화할 수 있겠네 이게 베이플인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지? 10% 슈즈야 와 이거 터지는 게 좀 마음 아프네 흐으... 후... 뭔 기분이 개X같아요 뭔... 응원해줘야지 근데... 와... 근데... 지금 약간 좋은... 존나 좋은데? 돈 남으면 18성... 전 18성 절대 안합니다 저를 그냥 푸시 라고 불러주세요 어? 저... 그... 18성은 못하겠어요 그 옛날에 18성 도전했다가 한 5억 처먹고서 17성 겨울려가지고 저 18성은 진짜 못하겠어요 차라리 18성 할 바에는 22성 짜리를 돈 들여서 살려 아... 와... 야 이거는 진짜... 이 흐름이 진짜 좋다 그냥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어?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버리는 건데요? 아... 아쉽네 바로 딱 딱 딱 딱 아... 10년 그냥 주라 어? 아 주라 아니 근데 왜 약간 금 가는 거 맞냐 스타포스 파괴광지 넣고 돌려야지 절대 안 터져야지 아니 근데 돈 왜 이렇게 빨리냐 와 야 잠깐만 잠깐만 몇 번 몇 번 터진 거 같은데? 아니 잠깐 왜 이러세요 저한테 파괴 방지 넣고 따악 따악 짜안 베이스 너무 달콤해 야 내가 봤을 때 저거 한 두 번 터졌다 파괴 방 안 했으면 아... 아 이게 순수 재미지 진짜 아... 이게 순수 재미지 그 주 스탯이 그 주 스탯이 제가 2.3이었거든요 지금 몇 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주 스탯 2.3에서 2.38이 됐네요 800이 올랐네요 원래 이렇게 낮았었나? 뭐지? 내가 뭘 실수했나? 왜 이렇게 낮은 거 같지? 원래 스타포스 하면 잘 안 오르나? 그... 럭 같은 게 잘 안 오르나? 공격력이 오르나? 별로 안 올랐네 원래 2.3이었는데 아직도 2.3인데요 흠... 당황스럽네 난 한 2.5는 돼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도 아... 근데 이게 대박나네 뭐 또 강화 도전할 거 있나? 얘네들아 뭐 강화 도전할 거 있어요 지금? 17 17 17 17 야! 타일런트가 있네? 야! 타일런트가 있는데? 이게 진짜 도박이지! 제가 이거 삼성 10억 박았거든요 10억? 15억 박았는데 삼성이야 15억 박았는데 삼성인데 오늘 이 기운 받아가지고 바로 7성 갑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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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뚜잇 뚜잇!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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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버스 제발 이것도 그거 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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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지면 그... 찬스 타임? 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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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됐어 다시... 아니 근데 삼성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애초에... 삼성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그냥 좀만 해도 삼성 그냥 달 수 있어 그러니까 10억 쓴거나 1억 쓴거나 다름없는 결과였어 아 왜 이러세요 저한테 오성만 진짜 오성만 딱 오성만 오성만 주세요 오성만 오성만 주세요 오성만 오성만 주세요 오성만 난 오성 갔는데 너무 달콤해 아... 오늘 스타포스 그냥 스펙업 제대로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최양미님 제가 오늘 다 빨아가지고 스펙업 아주 달달하게 했네요 아... 이게 인생이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 카우스 혼태의 목걸이도 15성 가볼까 아... 오늘 같은 날 딱 가기 좋지 이거 랩제더 낫지 않나 별로 돈도 안 들어가네 아... 탈벨은 7성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7성 하면 뭐 좋아요? 그... 혜택이 있어요? 그... 7... 근데 저 매소가 별로 없는걸요? 이거 복고도 못 할 것 같은데 7성 달렸다가 이게 7성 쓰면 메리트 알려주세요 약간 솔깃한데? 약간 오늘 운이 존나 좋거든? 5성 이상부터 공마가 분다고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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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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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붙어져 제발! 아... 아쉽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C는 내 편이다 아... 잠깐!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저한테 2영 안 맞거든요? 2영? 빡! 아... 제발... 제발... 제발 우송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우송에서 끝낼래 나 더 매수가 없어 더 우송에서 오... 오... 다행이다 본전도 못찾을 뻔했네 역시... 이... 탈벨을... 스타포스는 진짜... 이건... 이건 진짜 마약이다 진짜 오... 이게 안 터지네 응... 2억 붐 아니야 5성 띄운게 훨씬 이득이야 그리고... 요것도... 17성... 요것도 17성... 요것도 17성... 요것도 17성... 요것도 17성... 요것도 17성... 수고... 스텟파... 스텟 얼마 올렸습니다 오... 200올랐네... 그... 럭 200올랐네요 좋은데? 2.4 됐다 아... 오늘 스패가 달달하게 했다 아... 좋네 진짜... 하... 이게 인생이지...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스루 해야되거든요 아... 아... 수로 해야되서 방송키고 수로 안해요 그... 오늘 새벽에 다시 킬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세... 그 방송키고 수로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내가 뻥 제대로 뻗고 런하네 아... 감사하셨습니다 수고 와... 너무 달다 진짜 빠이... 2부 몇시 시작함? 12시 30분 20분이요 수고 아... 오늘 즐거웠어요 어우... 목말라